drink your water drink your water 시청자분 구독자분 반갑습니다. 24-7 칠린입니다. 자 여러분 저희 필리핀 구독자분인지 필리핀 시청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DM을 하나 보내셔서 이 비디오를 꼭 봐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.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필리핀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점점 많이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기로 했습니다. 이분은 굉장히 독특하신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. 이분의 그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을 보고 너무나 뻑이가가지고 야 이거는 무조건이다. 무조건 비디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미미유라는 이제 래퍼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. 사실 이분은 제가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정보가 나와 있길래 제가 좀 알아보니 필리핀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델 컨미디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유튜브 채널이 100만명이 넘는 대형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군요. 유명한 또 호스트이기도 하고 여러 광고에도 출연을 하고 유명한 셀레브리티인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음악을 하나 발표를 한 게 있는데 DYWB라고 되어 있습니다. Drink Your Water B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. 사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분이 지금 출연하시는 이 라디오 방송 107.5라는 이 라이브에 출연하셔가지고 라이브를 한 게 이게 우주히트를 하고 있더라고. 저도 이거 라이브 보고 너무 신이 났어요. 가사 해석한 것도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. 가사는 그런 거였어요.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 잘 안 마시잖아요. 저도 많이 안 마셔요. 음료수 막 좋아하고 그런데 물을 안 마시니까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. 그래서 물 좀 마셔라. 라는 곡이더라고.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트랩 넘버인데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미쳐가지고 아 제가 이거 퇴근길에 오면서 혼자 이거 여러분 이거 마약 같은 음악이야. 아 중독성이 미쳤어요. 107.5에 출연한 미미유의 DYWB 라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 오케이 레츠 게린 토요. 이거 완전 여러분들 지나간 추억의 춤이지만 이 데뷔 진짜 잘 어울리는 트랩 넘버예요. 드림 your water bee 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지 않아요? 아 딱 자기소개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뭔가 내 기분이 막 설레.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. 와 미치겠다 진짜. 와 이 분 뭐지? 아니 이 분 도대체 누구예요? 제가 이 분이 영어랑 타갈로그와 랩을 섞어서 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이 랩을 잘하는 건가요?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와 이 분 미친 것 같아. 방금 트와이스 얘기한 거죠? 이거 TT 안무를 팔로디한 것 같은데 아 왜 이 분 랩 뱉을 때마다 어머 왜 이렇게 신이 나지? 아 제스처 보세요. 얘 움직임 봐. 그냥 hiphop이야 이 분. 와 미쳤다 미쳤어 이거. 이 분 한국에 쇼미더머니 나와서 한국어 랩을 하셨다면 분명히 목걸이 받았을 거야. 합격 목걸이. 와 진짜. 인재다. 와 미쳤다 이 분. 아 일단은 제스처 할 때 연기력이 와 미쳤어. 그냥 몰입하게 돼. 확실히 그 희극인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그게 있다니까. 아 다른 래퍼들보다 퍼포먼스를 몰입하게 하는 그게 있어요. 여러분들 커리어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마 바카 카운 뚜빅 방아라 보이 뚜빅 다 석렴 빅 나 싸미 뽀 아 뽀농 롤비 닌커러 위스 띵러 원 띵러 워터 비 오 띵러 워터 비 오 띵러 워터 비 띵러 에이 원 에이 띵러 워터 비 예이 호호우 와 미쳤다 아 2021 이분 꺼에요 아 미쳤어 와 간나 신나 It's lit 107.5 Let's get it Thank you It's lit 스크스크 스크스크 나 좀 구해줘 트랩에 빠진 것 같아 날 진짜 누가 구해줬으면 좋겠어 와 나 중독됐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? 와 나 이거 새벽시간 동안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 Drink your water Drink your water 와 나 혼자 막 계속 생각나 비미유 와 나 기억하겠습니다 와 겁나 신난다 진짜 와 이거는 후 파트부터 모든 벌스의 플로우들이 다 캐치해서 막 다 생각나 와 이분 무슨 트랩 매스터 같아 트랩 장인이야 와 진짜 캐치한 트랩이네요 와 가사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진짜 확실히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져 컨디션도 나빠진단 말이야 얼마나 또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트랩 넘버입니까 야 나 이거 큰일났네 진짜 와 나 이거 와 계속 이거 무슨 뭐 주문처럼 계속 외울 것 같은데 아 진짜 저희 시청자분인지 구독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음악 추천 너무 감사해요 나 진짜 와 큰일났어 나 좀 구해줘 진짜 나 중독될 것 같아 큰일났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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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